얘네를 잘 분리해보려면 사실 전개 용매 비율을 다양하게 해서 몇 번에 거쳐서 전개 용매를 해서 가장 아름답게 스팟이 보일 때 찬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한데 다시 만들어진 TLC 이 정도의 자외선은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아요, 째지 마세요 좋지 않은 히팅을 하고 있죠? 네, 히팅을 하고 있죠 히팅 펜슈하네요 어우... 고급 단어 쓰시는데요? 합성하시면 펜슈한 거 참 좋아하시는데 좀 식었을 텐데 이제 다음에 할 게 여기는 지금 무수 아스티산 반응하지 않은 무수 아스티산도 있을 거고 반응하고 나오면 아스틱 에시드도 섞여 있고 그다음에 아스피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반응 좀 덜한 탈리슬릭 에시드도 있을 거고 황산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상태죠 물을 넣어서 일단은 과량으로 남아있는 무수 아스티산을 아스티산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무수였다가 수가 되는 그렇죠 하하하하 수 많으셨나요? 하하하하 저희 때는 수 미얀 걸 아니었으면... 어? 그런가요? 하하하하 세대 차이 나는데... 하하하하 저희는 1,2,3,4,5 네 68,9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어주고 일단은 아이스 베스에 이제 담궈줄게요 그리고 냉탕에 들어왔어요 냉탕에 들어왔어요 20ml 정도 더 증류수를 넣어주겠습니다 증류수를 넣는 이유는 뭔가요? 물에는 유기물질이 잘 안 녹으니까 여기서 잘 안 녹는 살리슬릭 에시드나 아스피린이 섭출되겠죠 대신에 아세트산들은 물에 잘 섞이죠 그런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침전물을 만들어낼게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지금 지금 분별을 하고 있는 거네요 녹아있는 것 중에 이제 안 녹는 녀석을 끄집어내는 거죠 지금 뿌옇게 바뀌죠 물이 들어가면서 아 그러네요 뿌옇졌어요 약간 우유 색깔 비슷하기도 하고 우유빛 우유 빛깔 우유색깔 뭐 이럴 때 비슷한 세대인 것 같긴 한데 하하하하하하 이게 지금 아이스백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이제 뭔가 온도가 낮으니까 사실 이게 결정이 생기네 용해도가 더 떨어지겠죠 아 용해도가 떨어지죠 네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일부러 강제로 온도를 낮춰서 물에 더 안 녹게 그렇군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요리 프로 많이 보셨나요? 요리 프로에요 네 옛날 요리 프로 보면 끓이다가 옆에 가면 다 끓여놓은 거 나오죠? 아 맞네요 쿠키님 시간 바쁘시니까 하하하하하하 미리 결정이 석출되어 있는 거 준비해놨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이렇게 오래 두면 이렇게 하얀색 결정이 네네 클라스크에 이렇게 석출이 돼요 와 그러네요 네네 잘 석출된 결정을 보고 계십니다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필터를 해야죠 감압 필터인가요? 그렇죠 여기는 여기서 감압을 하고 필터에 이제 고체가 걸러지겠죠 저희가 약간 실험은 지금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지만 이용되는 도구들은 굉장히 비슷하고 비슷하죠? 네네 그렇죠 화학 반응에서 적어도 케미컬을 다루는 데서는 좀 비슷한 것들 많이 사용하죠 네 적시나 감압 필터를 네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감압을 해야 되니까 코스를 또 연결을 해줍니다 네 진공 펌프를 연결을 하고 네 진공 펌프를 띄기로 하겠습니다 컬러 보겠습니다 네 필터해주세요 넣을게요 네 부어주세요 와 우와 굉장히 역시나 빠르게 네 아래초로 빨리 들어가네요 우와 남아있는 거는 직류수로 한 번 더 벽면에 남아있는 것들을 씻어주시고요 여기 있는걸? 직류수로? 네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약간 좀 백설기 백설기 맞습니다 백설기 같은 하연 눈 같죠? 네 눈 같네요 눈 같죠 아래쪽으로 빠진 거는 지금 이제 여기에는 아시트산 그다음에 물 이런 것들 황산 이런 것들이 밑에 다양하게 섞여 있겠죠 여기서 다시 모아서 이번에는 재결정을 한 번 해볼게요 재결정이요? 남아있는 살리실산을 완전히 이제 제거하자는 거죠 얘네들이 따뜻한 물에는 사실 다 둘 다 잘 녹는데 네네 에탄올에 대해서는 용해도 차이가 좀 발생을 해요 살리실산이 에탄올에 더 잘 녹아요 더 잘 녹아요 네 그래서 에탄올에 녹인 다음에 네 물을 넣음으로 해서 에탄올을 전체 용액 비중 중에 에탄올 비중을 줄여 나가는 거죠 아 줄여 나가는 거죠 그래도 잘 녹는 살리실산은 잘 녹아 있을 거고 네네 잘 안 녹는 아스키린은 이제 물에 석출되어 나오겠죠 아 그렇겠네요 제가 가마필터를 이용해서 걸러낸 네 저석들에 지금 삼각 플라스크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한 알 나오겠는데요? 한 알 요즘에 저희가 소염 진통제로 먹는 게 500mg? 저희가 지금 원리적으로는 2.52g이 이제 거의 500mg으로 봤을 때 저희 한 다섯 알을 좀 넣어버렸어요 그러네요 총알을 옮겨 담았습니다 네 아 자 이렇게 일단은 보통 이제 크루드라고 하죠 이게 정제되기 전에 이제 믹처 상태에 약간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크루드 프로덕트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너바! 거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에탄올 에틸 액컴 마시면 안 됩니다 위험 사실 술로 쓰면 좋아하시나요? 술을 제가 좋아하기는 하는데 가실 때 한 병 선물로 드릴까요? 하하하하하하 최대한 진하게 네 한번 녹여볼게요 네 저희는 지금 술을 뽑고 있습니다 네 술을 하하하하하하 한 60% 정도 되나요? 이게 194.5%예요 와아 이거는 거의 그거네요 스피리터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진하게 녹인다고 했는데 네네 그러려면 상온에선 녹는 양이 한계가 있을 텐데 얘를 또 가열을 해주면 네 이번엔 용에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그렇겠죠 힛권을 이용해서 힛권이요? 네 토치 비슷한 건가요? 아니요 드라이기예요 아아 드라이기입니다 아 예 힛권이네요 힛권을 이용해서 이야 자 이렇게 가열을 해보면 어 아주 중요하지 어 이거 거의 다 녹아가네요 그러게요 제 손에 오니까 막 눕는데요? 어 쟤는 마이다스의 손? 하하하하하하 네 완전히 녹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 녹았나요? 네 어 됐어요 깨끗이 녹아졌어요 깨끗이 녹은? 네 깨끗이 녹은 데다가 이제 물을 조금씩 넣어볼 거예요 물을 조금씩 넣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렇게 좀 물론 지금은 뭐 그렇게 뜨겁진 않지만 유리가 왜 가열돼서 뜨거워졌다가 그쵸 갑자기 이제 차가운 거 넣으면 유리 금가하고 깨지잖아요 비싼 유리라서 괜찮아요 하하하하하하 하이렉스라고 하는 고가의 유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강한 유리 강한 유리 이렇게 해서 물을 조금씩 넣어보면 보이세요? 이렇게 하얗게 지금 순간적으로 하얘지죠? 어 그러게요 네 물이 들어가면서 잠깐 섭취됐다가 다시 녹아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네요 순간적으로 하얘지네요 그렇죠 우와 그러다가 물이 어느 일정량 이상 들어가게 되면 전체가 뿌옇게 구름 안개 속에 빠진 것처럼 한숨 나네 네 다시 잘 교반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죠? 이렇게 뿌옇게 아까보다는 조금은 불투명해졌죠? 네 조금 불투명해졌어요 확실히 티가 납니다 카페인 추출도 그렇고 화학 랩실에서 실험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는 어떤 화학약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연구원들의 연구 그리고 또 이제 기술의 발달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뿌옇게 됐으면 한 번만 더 가열해서 다시 투명하게 한 다음에 네네 천천히 이제 식혀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순도 높은 결정을 얻기 위해서는 빠르게 결정이 생겨버리면 아무래도 불순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동시에 생기니까 그래서 천천히 식혀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결정도 크고 그다음에 깨끗한 고순도의 화학물을 이제 얻을 수 있거든요 다시 이렇게 가열하면 사실 수명해지잖아요 오 그러네요 얘를 이제 천천히 식혀서 천천히? 네 식힌 다음에 상온까지 떨어지면 네? 얘는 냉탕에 다시 들어갈 거예요 오오 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네? 그래서 제가 또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하하하하하하 이 정도면 거의 저희 약 파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 사실 저희가 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약을 팔아야죠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해서 정성들여 재결정을 잡고 나면 네? 네 이야 결정이 생기는데 아까와 달리 약간 좀 반짝반짝할까요? 오 그래요? 약간 니들 형상? 작은 바늘? 오 아 그러네요 아까 전에 그냥 가루였다면? 보이시나요? 약간 조금 안에 니들 형 반짝반짝한 결정이 보여요 와 네네네 색깔 자체는 약간 밀키스 색깔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자 그럼 이렇게 한 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필터를 해야죠 저희가 다시 필터를? 자 여기는 요것을 이 안에다가 넣겠습니다 와 오 오 확실히 뭔가 달라요 네 오 약품의 느낌이 나요 확실히 뭔가 좀 약품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남는 건 물로 다시 한 번 증류수로 이렇게 씻어서 와 와 와 정말 신기하네요 이거 이렇게 여기에 제가 화학연 계속 다니면서 실험 몇 번 하면 네네 석사 좀 석사 해야겠는데 탐내는 박사님들이 많으시겠어요 자 넣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 넣었습니다 깨끗이 머싱 하셨죠 이제 사실은 남아있는 물을 건조 오븐에 넣어서 건조를 해야 될 거예요 오븐이요? 마지막 단계는 거의 오븐이네요 네 오븐에 건조하는 건데 뽀송뽀송해서 금방 마르겠는데요 이거 아 그러게요 오 아까와 다르죠 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약간 솜털 같기도 하고 반짝반짝한 밀릴 영상 속에 그러네요 네 이거 올라가는 게 크리스마스 이훨일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네요 보리아드 산타스티로스 선물 뭘 줘야 되나 야 디쉬에 혹은 여기에 그냥 부어서 오 건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우와 이야 우와 반짝반짝 거려요 네 이렇게 해서 100%라고 할 수 없지만 전혀 없죠 하지만 주로 아스피린인 네 주로 주로 아스피린인 네 분석하시는 분들이 보면 기겁하시겠네요 주로 아스피린인 물질이 이렇게 얻어집니다 얻어졌네요 네 이렇게 네 뚜껑을 뚜껑까지 닫아서 네 와 이거 보세요 기념품 하세요 우와 반짝반짝 굉장히 뾰족뾰족한 니들이 보인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스피린 합성 성공했습니다 아스피린 박사님 합성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 먹을 수 있나요? 네 사드세요 약국에 처방전 없이 사드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뭐 다마 필터도 쓰고 오일배스랑 아이스배스도 쓰고 다양한 실험 도구들을 했었는데 네 박사님 또 이제 전공이 농약 네 저희 농약 연구팀입니다 그 농약 연구랑 이 아스피린이랑 접점이 있다면 아 똑같이 물질과 물질을 섞어서 네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합성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연구라서 아 네 네 신약 개발과 농약 개발 굉장히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신약 개발이랑 농약 사실 농약은 식물들의 약이죠 그렇죠 우리가 먹는 작물들을 위한 약인 거고 작물들을 위한 약인 거고 신약은 사람을 위한 약인 거고 네 네 화학은 물질과 세상에 대한 탐구 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창조하면서 발전해왔어요 CAM IS TRY 화학은 해보는 것이라는 단어처럼 여러분도 평소에 뜬금없이 하고 싶었던 실험이 있다면 영상으로 그 실험을 찍으셔서 인스타그램 CAM IS TRY 해시태그를 걸어서 올려주시거나 한국화학연구원 유튜브 댓글로 URL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아스피리안 제품이 나온 지 벌써 110년 정도 됐대요 110년이요? 아직도 한 해에 16,000톤? 8,000만 개의 알약이 생산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개발되기까지는 굉장히 우여곡질이 많았겠지만 지금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약이 되었죠 그렇죠 아스피리안 드시나요? 타이레놀 먹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건 누가 치우나요? 얘들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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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